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테나시아 댓글리스 개그맨 허영진입니다. 김호중 만개 300만 뷰 돌파! 지난 18일이었죠. 김호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의 첫 정규 앨범 만개가 3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호중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신 김호중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만개 풀 버전을 공개합니다. 라는 소개글과 함께 김호중이 녹음실에서 만개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4개월 만에 3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은 잠시 휴식하지만 앞으로 만개하여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개처럼 활짝 피어날 겁니다. 김호중 별림의 발라드 트롯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응원합니다. 300만 뷰 돌파 축하드립니다. 제가 하루에 5번씩 들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김호중 군복무 중이지만 TV에도 보이고 유튜브에도 보이고 카페에서도 보이고 여기저기 안 보인 데가 없습니다. 김호중 별림 만개 3만 뷰 축하드리겠습니다. 탁월한 감성과 가창력으로 마음속 깊은 희망 김호중씨 만개 잘 듣고 있어요. 만개가 천만 뷰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김호중 라이브 못 들어서 힘들죠. 나는 들을 수 있는데 라고 아이디 국방부님이 따라주셨습니다. 국방부님 좋겠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지금 김호중님이 질버 버튼이에요. 근데 만개가 300만 뷰 조만간 골드 버튼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나시아태클뉴스 백의밤 황영진이었습니다.